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세요? 아니요. 저의 남편이요. 아, 바깥 분께서요. 키와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65 되는 거고요. 올해 65세 되셨고요. 키는 163. 몸은 아니요. 몸무게는 64kg. 원장님 연결해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어머님도 새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남편이 65세 되는 거고요. 키는 163에 64kg 정도 나가고요. 그런데 그 저기 팔바닥이 화닭킹 나는 거. 화끈거리는 거. 네. 열이 나면서. 그래가지고 요새도 잠깐잠깐 나가는 건 그냥 맨발 벗고 양말 안 신고. 요즘에요? 네. 열이 많이 나시나 본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열이 나시는 거 보면요. 네, 잠깐잠깐 나가는 건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원인이 어떻게 오는 건가 알고 싶어서. 남편분께서 전에 크게 수술하시거나 치료받으셨던 건 없습니까? 어, 저기 저 쓸개에. 네. 작년이죠? 네. 작년에 작년 봄 정도에 쓸개에 그 저기 담석이 있어서 쓸개를 제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수술하신 게? 수술은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뭐 큰 수술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네요. 네. 지금 뭐 약을 드시는 건 없고요? 혈압약. 혈압약. 그리고 그 저기 간 수치가 조금 높아서 그 약도 같이 처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까? 약간 높다고 그 약을 처방을. 네. 지금 이 발바닥에 열이 나는 경우는요. 네.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금 다른데요. 일단 남자분들이 발바닥에 열이 나는 경우는 한방에서 음허라 그래요. 음허. 네. 음허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가 새치가 하나 둘씩 늘고 그 다음에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허리나 목 어깨가 뻐근하니 이렇게 아파지고 그 다음에 간혹은 갈에 기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60세 이상 남자분들에게서 발바닥이 뜨거운 경우는 이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건 뭐냐면요. 발바닥에서는 원래 열이 나면 안 되고요. 화끈화끈한 느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정상 내 체온으로 느껴져야 되고요. 발이 조금 약간 따뜻한 정도로 느껴져야지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격이나 반신욕을 해서 하체를 따뜻하게 하죠. 두한 조결이라고 해서 그래서 얼굴 쪽은 시원한 게 좋고요. 발 쪽은 약간 따뜻한 게 좋은데 지금 남편분께서는 이게 불이 나는 거예요. 발이 화끈화끈하니 보일러를 세게 틀은 바닥에 댄 것처럼 발이 그냥 화끈화끈한 건데 이런 경우는 음허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져가는 이제 노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도 꿈이 많은가 봐요. 이 밤에 이제 꿈이 많은 경우는요. 이제 음허증의 증상 중에 일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에 이렇게 열이 나신 분들은 뇌수도 부족해져요. 뇌신경이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꿈을 꾸는 경우 많고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전보다요. 이렇게 마음이 전보다 쉽게 상처받고 이렇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꿈도 이제 많이 꾸게 돼요. 그러면 그 꿈도 꾸는 게 좋은 꿈을 안 꾸고 그냥 막 쫓기고 싸우고 그런 꿈을 꾼다고 그래요. 이제 음허증이 오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이렇게 좀 힘이 딸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이렇게 두려워지고 한 방에서 공이라 그럽니다. 공심. 공포심이라 그러는데 음허증이 오면은 이렇게 두려워지고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고 뇌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해지신 분들 젊은 층에도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젊은 층들이 이런 게 심하게 될 때는 음허증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노화 과정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지금 약해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방 치료가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가까운 한의원 가져 진찰 받고 좀 치료 받으시면 도움이 되고 수승화강 침이 또 도움이 돼요. 발바닥에 열이 이렇게 나시는 분들은 수승화강을 시켜야 돼요. 발바닥을 약간만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위아래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침법도 있으니까 한의원 가져다 침까지 맞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 방...